Q. 수고한 담당자가 딱히 안녕하세요. 전 웨이브팀의 조해집니다. 저의 장기사랑에서는 초대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. 자기소개 먼저 하세요. Q. 코코콕! 인사님입니다. 전기사랑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? 아니, 저는 맘엄무의 히빼라는 뭔가 상대 마사를 할 건데 대비기왕기 싫대요. 그러니까 그냥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